미국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에 대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비난담화에 대해 미국은 협상 재개에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리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하며 조속한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한 건데 비핵화 실패시 북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좋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을 비난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모욕적 언사로 비난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E의 질문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 의지로 답했습니다. 며칠 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리 외무상의 담화를 사실상 일축하며 한국에서 비건 대표가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미국 협상을 방해만 하는 회방꾼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이 폼페오 장관의 최근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폼페오 장관의 강력한 제재 발언을 비난한 것도 일축한 겁니다. 리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사실을 오도하며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는 걸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미 고비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비난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약속했던 실무협상 재개를 계속 미루면서 나온 북한의 이번 비난 담화가 어떤 의도인지 주목됩니다. 부유웨이뉴스 이종은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한동맹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등 앞으로 양국 현안에 따라 더 큰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수엘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국가안보보다 국내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준다는 인상을 미국에 심어줄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결부된다면 동맹관계에 더 큰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한국 결정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제공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크게 실망한 건 한국이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래리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위안부 합의 파기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조치들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이익에도 관련된 것들이라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떤 값을 어떻게 치를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캔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보수적 지도자가 이끄는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지 한국을 배제한 채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활발하게 보강하고 있다고 유엔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대표는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미 군축대표는 또 미사일은 동북아를 비롯해 남아시아와 중동, 유럽에서의 위험과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2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북한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위사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이 4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실무그룹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75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다면서 이 가운데 여성 관련 사건은 42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고서들에 따르면 1960년대와 70년대 북한에 끌려간 어민들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전쟁 초기 북한에 끌려간 16명과 북한 주민 3명,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한국 국민들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강제 실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북한 보위부 또는 안전부 사람들이 와서 한 집을 덮쳐서 강제로 끌고 왔다. 그런 경우도 모두 강제 실종 납치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북한은 실무그룹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북한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의 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6명 가운데 3명이 떠났으며 현재 3명이 더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대북결의 2397호 중간이행보고서를 통해 노동허가증과 비자, 영주권 등을 검토한 결과 결의 2397호 채택 시점 스위스에서 임금을 받고 관련 조항에 영향을 받는 북한 국적자는 6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397호 채택 후 12개월 동안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스위스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스위스는 이행보고서에서 이 조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17, 18호를 비롯한 이후 결의에 포함된 약속들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달 말 대북제재위반 혐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중국은행들 3곳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확정 판결한 것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미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법률회사인 폴 와이스 측은 미 컬럼비아 법대 저널 블루스카이에 기고한 글에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계좌를 통하지 않은 해외 자금 거래 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금 세탁이나 자산몰수와 관련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전례를 세운 효과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부유층이 늘고 식사량이 개선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성인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당뇨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에서 20세 이상 성인 당뇨 발생률은 4.4%였지만 2017년에는 4.7%로 늘어 약 84만 2천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더 있는 평양 등 도시 인구의 당뇨병 발생률이 74%를 기록해 27%를 보인 농촌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고 평양은 2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가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의 박기범 북한 담당국장은 23일 부유에 의해 평양 시민들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식량과 다른 것들에 대한 접근이 지방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U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